들어가면 토마토도 있고 대추방울토마토입니다. 고당도 대추방울토마토 한팩에 750g 750g이죠 750g 맛있는 고당도 대추와 방울토마토를 접목한 대추방울토마토 오늘 가격은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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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노란색 노란 대추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. 단맛 대추 토마토라고 써있는데 사실 옆에 대추방울토마토보다 맛이 조금 떨어지네요.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 4,000원 4,000원 4,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한팩 똑같구요. 무게는 750g 입니다. 좋습니다 좋구요 굿